삶에서 음악이 없다면, 삶에서 책이 없다면, 삶에서 즐거움이 없다면, 무엇이 당신에게 행복을 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누군가에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문화나눔은 모두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일. 좋은 공연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나누고, 좋은 음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나누고, 좋은 책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나누는 문화에 대한 즐거운 생각. 문화나눔으로 모두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이 대한민국 문화 눈높이를 맞추어갑니다.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